교재는 582페이지로 갑니다. 네모 2번에 가시면 가격과 가치를 비교를 해요 5년에 한번 꼴로 물어봅니다 그 편도 표를 정리를 할 건데요 박스에 보시면 가격은 영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구요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로 구분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뭘 구하는 작업이랄 사업시간에 같이 시장가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 정리합니다 가격이 뭡니까 이렇게 볼게요 2월 5일날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금매 했습니다 금매는 무슨 말입니까 급하게 대치동과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10억원을 가치라고 해요 가격이라고 해요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2월 5일날 언제 2월 5일날 어떤 상황 때문에 금매 때문에 이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가격이 뭡니까 하면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 매수자 매도자 간에 과거의 2월 5일 지났죠 과거의 일정한 시점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10억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2월 5일날 현실적인 시장에서 일정한 시점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그랬습니까 그럼 2월 5일날 10억이란 가격이 또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가격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이 성격은 구체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얼마다 10억이다 객관적 개념이라고 하면 좀 논란이 예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 개념이 된 것이고 그럼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앞 시간에 우리가 물건의 시장 가치를 구한다고 했죠 뭘 가정을 하고 통상적 시장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금매라는 상황이 없다면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통상적 시장이라고 놓고 물건에 뭘 구한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라고 했죠 매매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해를 구하겠다 그러면 금매라는 상황이 없다면 그보다 가치는 더 높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최유효이용의 상태라면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도 그럴 가능성의 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유무영 편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이 아파트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주변 환경이 좋고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면 가치는 높을 수 있는 거니까 가치는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다 단순하게 쓰면 가격은 과거의 값이죠 가치는 뭐다? 읽으세요 장래이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미래가치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치는 장래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다 그러면 가격은 하나라고 했습니다만 가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성립할 수 있어요 토지의 특성으로 하면 용도가 달라지면 가치도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언급을 합니다만 투자가치, 보상가치, 여러 가지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가치는 다원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성립할 수 있고 그럼 가치는 평가사가 하는 거죠 평가사에 주관이 들어가는 게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좀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요 가치는 뭐다? 읽어보세요 추상적이고 뭐다? 주관적 개념입니다 가격은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했는데 가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 개념이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가격은 얼마? 10억 가치평가할 때 14억이래요 그럼 차이가 얼마입니까? 4억 왜 발생했어요? 이거 써놨는데? 금매 당사자의 특수한 사자인 계획되면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오차 얼마 발생했어요? 4억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 시간에 뭐라고 공급했냐면 단기에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수급 조절을 한 데는 장시간 소요가 된다 단기적으로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더라도 가격은 장기적으로 항상 어디로? 어디로 수렴?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물어봤어요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 했잖아요 단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장기와 가치와 가격은 뭐하더라? 일치하더라 물어봅시다 그러면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상승하겠죠 가격이 기초에는 뭐가 존재한다? 가치가 존재한다 이미 물어본 겁니다 가치가 상승하면 다시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부한 대로 이야기해야지 한 적 없다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시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물론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최근에 여러분 공부했던 거 현재의 가치는 퓨처 밸류 미래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한다? 할인은 R이 뭔데요? 이자율 R값이 상승하면 가치는 뭐한다? 하락 기본으로 묻는 겁니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동의에요 동의에요 다시 화폐의 가치 이콜은 뭐다? 이자율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이자율이 뭐한다? 상승한다 그럼 가치는 뭐한다? 하락하더라 이거 기본기를 해야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하더라 다시 물어볼게요 부동산의 가치는 여기 퓨처 밸류가 뭐에요? 장래죠 장래 유무영 편익에 대한 무슨 가치? 현재의 가치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토지가 소멸하지 않죠 영속성 영속성에 입각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유무영 편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파란색 글씨가 있어요 거기는 단골 지문이에요 영속성 동그라미 치고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장래 유무영이라는 얘기는 형태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거나 혹은 말을 바꾸면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이거나 그 장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뭐한 거다?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래의 값이 아닙니다 장래 유무영 편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박스 들어가요 써볼 겁니다 가격 프라이스라고 돼 있죠 옆에다 딱 써요 2월 5일 금매 10억 박스에다가 글이 안 잊어먹습니다 2월 5일날 금매로 10억에 팔아먹은 걸 뭐라고 한다? 가격이다 프라이스라고 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정의한 거니까 현실적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사고 팔아서 실제 동그라미 치고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2월 5일날 거래했잖아요 과거에 내려가서 현재의 값이다? 과거의 값이다 그럼 2월 5일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만 존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구체적이고 뭐다? 객관적 개념이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러면 가치로 갑니다 가치는 물구하는 작업 시장 가치 어떤 시장에서? 통상적 시장 동그라미 쳐서 다 날려버리더라도 매매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했잖아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가치는 장래 유무형 편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용도가 달라지면 가치도 달라진다 관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지는 거니까 가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성립할 수 있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평가사에 주관이 들어간다 주관적이 다소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 밑에 표보고 읽을 거예요 가격과 가치는 뭐가 발생한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와서 지문으로 정리해놨어요 2번 갑니다 2번의 기억 가치는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무엇으로? 가격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에는 뭐가 존재한다? 가치가 존재하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 화폐 가치가 뭐라고요? 그게 문제는 지문이 해석이 안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뭐다? 이자율입니다 쓰세요 화폐 가치 이자율이 상승하는 돈의 가치라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자율이보다 돈의 가치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치는 뭐한다? 하락하더라 보조단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난간 질문이 돼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했죠 화폐 가치가 뭐다? 이자율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라고 정리해야 됩니다 시험은 당연히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 다음 들어와서 3번 지문으로 갑니다 가격은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뭐하므로? 변동함으로 일시적 동그라미 치고 일시적 단기적으로 가치와 괴일이 파란 글씨 보고 있어요 괴일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릴로 갑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뭐한다?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왜곡이 있어도 가격은 장기적으로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부한 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 시간에 거미지비론 공부할 때도 단기적으로 급등락은 반복한다 그랬죠 그럼 장기적으로 어디로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오차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하더라 일치하더라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현재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 가격 시장 가치가 얼마될지 안목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평가 예를 봅시다 평가사가 저 아파트에 적정 가치가 14억이라고 평가해 볼 때 갈게요 물론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 이게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 10억이 거래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가치 대비 저평가 상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18억이 거래되고 있다면 흥분해서 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격은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한 거 사실 현장 나가면 추경매수 추경매도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니까 현재 매매하려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 시장 가치 대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안목은 필요한 항상 물어볼 거예요 평가사한테 항상 물어볼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도 필요하고 환경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내부적인 상태도 보는 거고 거시적인 경제 동향도 계속 확인을 해서 환율의 변화가 금리의 변화가 부동산의 어떤 영향을 내가 보는 안목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낮은 가게 사서 높은 가게 팔아먹는 기회가 되는 건데 이걸 안 보고 오르면 지금 사야 돼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부동산 사신 분들이 현차를 박치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 뭐 끼고 가? 대출 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 내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사가지고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이자만 계속 내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기분만 좋을 뿐이야 그죠? 아니에요? 그래 잘 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끼고 가는 것이니까 이자까지 감당할 정도의 내가 팔 능력이 되겠느냐 그런 시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매입하면 결국은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관점을 잡으시라고 감정평가가 여러분 시험에 들어와 있어요 공부하신 분 중에는 중개사 시험에 저기 왜 들어와 있는 이렇게 불평분만 더 있어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고 국토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공인중개사 시장을 보는 안목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공부 양이 좀 많다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포기를 많이 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고 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몇 개 맞춘다 절반 맞춘다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댁에 가셔가지고 복습해봤자 실익 없어 실익 없어 헛공부하지 말라고 들은 얘기 모의고사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듣고 가요 듣고 듣고 가고 때가 되면 제가 이때 되면 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일로 공부가 당일로 복습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늘 부담스러워도 듣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고 잊어먹어도 돼요 언제 기억나면 돼 그래 그렇게 해드릴 거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드시라 아시겠죠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걱정도 돼요 표정이 또 자 밑에 문제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볼게요 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은 좀 틀린 거였죠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가치는 평가사가 하죠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이 되죠 추상적 개념이 되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 개념이 좀 논란의 예진이 있었습니다만 2번 갑니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가치가 하락 가격도 하락한다 3번 수요공급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해요 그걸 문제라고 되잖아요 단기의 가치와 가격은 뭐다 괴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뭐한다 일치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4번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